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단무지 매콤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보기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너무 맛있어 ? 굉장히 맛있다 아홉! 마와라! 아홉! 너무 맛있어요! 고소해요! 아홉! 고소해요! 고소해요! 소금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바삭밥 맵다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사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 맛 치킨은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기름감을 넣어 먹어볼게요 왜이렇게imens을 준비했어요? 달콤한 맛 매콤한 맛 옥수수수 매콤하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진짜 맛있어요 아삭한 맛 진짜 맛있어요 영상편집 및 영상편집 및 자막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ingblic appropriation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도와나요! 감사합니다.